자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늦었네요 우리 유가 관련해서 오늘 완벽한 결론을 한번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황병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저 3프로TV는 새내기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TV는 처음 나왔고요 제가 2018년에 신과 함께 팟캐스트 아 팟캐스트? 네 팟캐스트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경제 매체에서는 저하고 많이 만났는데 제가 가장 신뢰하는 유가 전문가예요 유가 쪽집게예요 거의 한 3년 4년 만에 거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분인데 아 그렇습니까? 정말 제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유가 어떻게 일단 뭐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만 좀 먼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유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사실상 원자재 시장 아니면 연초 이후의 원자재 시장은 두 가지 이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월별로 보자면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연초 이후부터 에너지 섹터 중심의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1월에 사실상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벤트라고 하면 연준 중심의 통화 정책 긴축이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상은 자산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켜 왔었고 2월 이후부터는 사실상은 2월이랑 3월에 그런 원자재 시장 섹터별 수익률을 봐주시면 공물이 가장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텐션 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실상은 자산 시장 전반이 소화해내고 있는데 그런데 원자재 시장은 1월, 2월, 3월 모든 월동안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사실상 1월 같은 경우에는 통화 정책을 긴축하더라도 긴축을 한다는 말 자체가 경기가 그만큼 좋고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긴축을 하는 거야라고 사실상 인식이 되면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 원자재라고 하는 에너지와 산업 금속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다는 거죠 사실상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한 2월 이후의 원자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텐션이 거의 장악을 했다라고 보시면 사실상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쟁의 리스크 자체가 상당한 변동성의 요인 아니면 기업의 실적 악화 쪽으로 가겠지만 원자재 시장은 특히 이 공급 차질이라고 하는 이슈가 결국은 러시아의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가장 관심사인데 저는 오늘 금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원자재 하면 유가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유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반면에 저는 오히려 유가보다 더 많이 급등한 원자재들을 주목을 해야 되고 향후에 결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어가고 향후는 전쟁, 포스트 워의 사실상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된다면 어떤 원자재를 봐야 될까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석유 시장의 흐름을 보면 마치 러시아산 원유가 전 세계 석유 시장에서 이미 퇴출됐다를 사실상 시장은 극단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상으로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또는 이번 주에 있었던 러시아 제재 특히 국제금융통신망이라고 하는 스위프트 제재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 부분의 은행들 자체가 스위프트에서 배제가 되긴 했지만 원유 거래 간여은행이라고 하는 스베르뱅크라든가 아니면 가즈프롬뱅크라든가 다 스위프트 제재의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펀더멘털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산 원유가 당장 시장에서 사라진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틀 전에 열렸었던 석유 수출국 기구와 러시아를 비롯한 동맹국들이라고 하는 오펙플러스 회동도 열렸었잖아요 그 회동에서도 4월에도 하루 평균 40만 배럴 증산하겠다는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합의를 했다는 말은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퇴출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원유 공급을 하는 러시아의 석유가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면 이제는 이 10%가 사라진 만큼 유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가 예측이 되면 10%가 아니라 더 이상 오르죠 그래서 사실상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한 지금 스베르뱅크라든가 가즈프롬뱅크가 일단은 원유 또는 에너지 거래 간여은행이라서 스위프트 배제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긴 하지만 시장이 극단값을 반영하는 이유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 전쟁이 지속이 되면 러시아가 최근에 이 핵무기 운용 부대에 대해서 태세 강화를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를 했던 부분이 너네 핵무기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 너네 에너지까지 제재할 거야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전일 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런 협상이 사실상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일단 인도적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휴전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못하고 있는 이란의 핵협상이 잘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일 하루는 유가를 좀 빼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단기 상방 변동성은 일단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사실상 이게 이론적으로 가격이 사실상 나오지는 않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미 전일 WTI 가격이 약 115달러 가까이 브렌트 가격도 약 120달러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보면 그 위로도 사실상 올라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 원유 그래서 사세요라고 하면 저는 원유 조심하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전쟁이 언제 끝날지 저희가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면 원유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을 좀 더 뚜렷하게 가져갈 수 있는 원자재 또는 원유 지금 당장은 좀 약간 중립적으로 봐야 되지만 향후에 좀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으로 장기적으로 차트가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유보다는 저희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오히려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원유를 전 세계에서 10% 이상 생산을 하고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로 수출하는 최대 전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원자재들도 사실상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사실상은 러시아 제재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쟁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메가와트시당 100달러를 하회하던 그런 천연가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100유로를 하회하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TTF 기준으로 190유로까지 사실상 급등을 하면서 100% 이상 급등을 했고 천연가스인데 메가와트시로 해요? 이게 국가마다 사용하는 천연가스 시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유럽의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특히 네덜란드 TTF는 전력 단위로 메가와트시당 몇 유로 이렇게 하고 아마 저희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천연가스는 미국의 천연가스죠 헨리 허브 천연가스 그런데 유럽 천연가스 가격 100% 급등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헨리 허브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4.7달러 그렇더라고요 네 100만 BTU당 4.7달러 5달러 하회하고 있는데 왜 아직 반영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고민은 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천연가스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이 러시아에서 석탄을 사실상 수입을 못하다 보니까 석탄 가격도 100% 이상 급등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거래되는 유캐슬 FOB 기준의 연료탄이 200달러 정도 톤당 200달러 정도 하던 게 지금 400달러 때까지 상승한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한 러시아가 최대 생산국이라고 하는 자동차 총매제로 사용되는 팔라디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온수당 2600달러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온 데다가 알루미늄, 니켈 가격 연초 대비 이미 30% 이상 급등을 했고 이번 주만 10% 이상 급등을 했죠 또한 저는 가장 좀 우려하는 요인이 유가를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우려하는 요인이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유가가 피크치고 내려올 거야라고 하는 단기 전망은 사실상 쉽게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좀 우려되는 원자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농산물이에요 최근에 사실상 유가보다 더 많이 급등을 했던 게 밀가격이었습니다 밀가격은 지금 전일도 7% 급등을 했는데 사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상한가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7% 정도가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의 밀 선물 상한가가 7%예요 원래 상품 선물 거래소 이런 건 상한가 없잖아요 그런데 곡물은 곡물은 사실상 24시간 거래가 되지는 않고 아시아장에서 거래되다가 또 잠시 쉬다가 곡물은 약간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또 먹거리다 보니까 먹거리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보니까 저는 향후의 유가 어떻게 볼 거냐가 가장 관건인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실마리를 풀어봐야 될 것 같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사실상 러시아 군대가 퇴각을 하는 수순으로 가면 서서히 유가는 일단 단기 고점을 확인할 텐데 하향 안정화를 시도할 텐데 그런데 일단 러시아가 제재가 사실상 풀리지 않고 스위프트 제재라든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원자재는 저는 밀입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다 중요한 국가예요 러시아는 최대 생산국이면서 전 세계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역시 흑해 지역의 연안이 사실상 평지가 상당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밀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럼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때문에 전 세계 30%의 밀 공급이 일단 공급 차질에 놓였다라고 하는 점이 밀 가격을 급등시키는데 그럼 이걸 어떤 저희가 임플리케이션을 가질 수 있냐라고 하면 장표를 봐주시면 왼쪽 장표를 봐주시면요 CBOT 밀 가격, 소맥 선물 가격이랑 저희 UN 산하의 FAO에서 일단은 발표를 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봐주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 먹거리의 가격 자체가 밀 가격이 올라가면 고스란히 올라간다는 거죠 사실상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주식이 일단 쌀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건 없지만 아마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국가 아니면 가장 사실상은 이 수입 물가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지역들이 농사는 못 짓는데 주식이 빵이거나 밀가루인 국가들 중동이죠 중동이네요 네, 중동 북아프리카 그래서 이게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거야라고 전망하진 않지만 저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여전히 지정학적 긴장 자체가 오래 남아있는 동안에도 잔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미 2010년, 2011년 이후에 한 차례 겪었던 제스민 혁명 또는 아랍의 봄 때문에 중동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을 하고 이 반정부 시위 때문에 유전의 생산 활동들이 위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증산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중동 국가들이잖아요 이 중동 국가들에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그런 원유, 수출 나오는 부분을 메워줘야 되는데 메우는 게 사실상 불확실성이 생겨버린다고 하면 향후에도 유가의 그런 상방 변동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출연한 방송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마 3년 전, 4년 전에는 저 사람은 무조건 유가는 50에서 65달러야 라고 보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상 1분기까지는 유가는 강세를 갈 수 있다고 봤던 이유가 사실상 전력난 때문이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냈던 보고서가 천연가스 아니면 전력난이었는데 이 전력난 자체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가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 시장에서는 수요가 위축돼서 유가가 빠질까라는 이야기를 아직 하지는 않아요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는 하지만 1분기만큼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분기는 분명히 저희가 체감하는 유가는 분명히 너무 높은데 이것이 사실상은 유가의 강세를 막을 정도의 수요 위축이 안 나오는 게 지금 천연가스와 석탄 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겨울의 전력 아니면 난방용 수요를 대체하는 원유의 수요가 아직은 받쳐주고 있어서 1분기까지는 펀더멘탈적으로도 시장이 공급 부족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가 강세라고 하는 부분이 좀 없어지지는 않을 텐데 2분기 이후에는 수요가 후퇴하고 결국은 유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장표를 한번 봐주시면 저는 최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 그걸 상당히 선제적으로 잘 보여주는 지표가 이 지표인 것 같아요 유가 100달러 이상 110달러 가까이 올라왔는데 통상적으로 유가가 올라와서 수요가 좋고 경기가 좋아서 유가가 올라갈 때는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는 게 탄소배출권입니다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화석연료를 제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업체들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탄소를 배출하는 것만큼 크레딧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유가가 올라갈 때도 탄소배출권이 같이 올라가는데요 이번 주 들어와서 유가가 100불 위로 올라오고 더 폭등을 하면서 탄소배출권이 폭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두 가지 이유로 해석이 되겠죠 하나는 독일에서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또는 우리는 그린 프로젝트 자체를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야라고 하면서 탄소배출권 조만간 수요가 줄어들겠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락이었다고 볼 수는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저는 유가의 폭등이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을 반영했던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유가가 올라가면서 제조업들이 유가에 대한 부담이 크고 사실상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이 사실상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를 극감시켰다 탄소배출권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한 주 동안 거의 30% 급락을 했으니까요 탄소배출권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수익이 많이 났었던 건데 그렇죠. 사실상 연간으로 보면 100% 이상 수익이 났던 상품이긴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는데 탄소배출권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셨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은 힘들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유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전쟁 리스크를 그대로 반영을 하고 극단값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추가적으로 상승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논리는 지금 당장 먹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전쟁 이슈가 지나가고 또 사실상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당장 100% 퇴출된 게 아니다라는 걸 시장에서 인지를 하게 된다면 유가는 어느 정도 반락을 할 거고 향후에도 지정학적 긴장을 반영할 텐데 저는 올해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더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상품이 지금 장표에 나오는 천연가스 시장입니다 천연가스요? 네, 오히려 저희가 장기적으로 신재생으로 가는 동안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도 전기의 수요에 대응하는 원자재도 더 이상 원유보다는 천연가스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지금 현재 유럽이나 아시아의 천연가스 또 저희가 수입하는 재팬코리아 마커 기준의 LNG 가격이 100만 BTO당 50달러 이상까지 급등을 했다가 어제는 잠깐 조정을 받긴 했는데 이렇게 급등한 유럽이나 아시아의 천연가스의 가격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전제조건 또는 구세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연가스가 저는 미국의 천연가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간의 전쟁 아니면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늘었고 오히려 손해를 받다고 보면 미국은 상당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게 LNG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알기로는 카타르, 호주가 LNG 최대 수출국으로 아는데 미국이 유럽향 수출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미국 현재 LNG 터미널들 자체가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희한한 게 우리나라가 카타르니 모잠비크니 러시아 이런 데서 LNG선 수주를 받았다는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수주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더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 장표에서 왼쪽 그림을 봐주시면 지난해 10월까지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 그리고 글로벌 가스 가격이라든가 전력용 원자재 또는 남방용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동안에는 지난해 10월까지는 거의 동행을 했어요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아니면 전력용 원자재 가격들이 그런데 미국의 헨리오브 천연가스 가격만 보면 지난해 10월을 고점으로 해서 12월 말까지 쭉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유럽이라든가 아시아의 LNG 가격은 작년 12월 말에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찍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시장의 흐름이 아시아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에서 오히려 올해 연초 이후에 미국의 헨리오브 천연가스 가격은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결국은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를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낮추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PNG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드라이 가스가 사실상 수출되는 시장에서 오히려 소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액화로 된 천연가스라고 하는 LNG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수요에 대응해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지금 현재 가동 중인 LNG 그런 액화 설비라든가 아니면 LNG 수출 터미널보다도 훨씬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할 거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저는 저점은 이제부터는 계속 높여가는 구조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LNG 액화 시설 또는 LNG 수출 터미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의 헨리오브 드라이 가스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될 거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가스 가격은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하락을 해왔었는데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가격 갭이 똑같은 천연가스인데 어느 정도나 나죠? 지금 LNG 가격만 보면 글로벌이 거의 좀 붙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만 BTO 단위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입하는 LNG 가격이 어제 하루 발락을 해서 40달러 대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미국 헨리오브 천연가스 가격을 100만 BTO 브리티시 더멀 유닛 단위로 보면 아직 4달러 대고요 4달러? 네, 지금 4.8달러잖아요 뭐예요? 1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10배 차이 나는데 이걸 액화를 하고 운인까지 하더라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미국의 한국향 LNG 수출 단가를 보면 지금 현재도 사실상은 1월달 기준으로는 한국이 20달러 대였을 때도 10달러 대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절반 가격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오히려 운인까지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산 가스 가격이 더 싸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운인은 미국에서 오는 게 더 싼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재는 더 싸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 미국이 빠른 속도로 이 액화 설비라든가 수출 터미널들을 증설을 해왔는데 지금은 거의 풀 캐파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의 그런 저가 매력들 자체가 더 부각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설비들이 먼저 갖춰지고 아니, 액화를 안 하면 어떻게 선적을 하면 그냥 기체 상태로 선적을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액화 PNG와 LNG의 차이죠 그래서 원래 LNG라고 하면 액화 차연 가스를 쓰는 나라들은 사실상 몇 개 없습니다 많긴 하지만 최대 소비국들이 일본이나 한국이 최대 소비국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가스라고 하면 기체 상태고 드라이 가스 그대로 사실상은 운송을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로 갈 땐 그게 가능하지만 수출할 때 그 기체를 예를 들어 어디에다 배에 실은다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가스가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죠 그 가스를 어떻게 수출하냐고요? 그걸 액화를 하는 거죠 액화죠, 액화 시설이 일부 있는 거죠 액체로 만들어서 결국은 LNG인 거죠? 네, LNG로 만들어서 LNG를 수출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단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일단 미국의 드라이 가스 가격이 훨씬 더 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의 드라이 가스를 액화를 해서 LNG로 살상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드라이 가스 수요가 먼저 올라가는 것보다는 액화 설비, 아니면 LNG선, 아니면 LNG터미널 이런 것들이 먼저 살상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중에서는 티커가 LNG죠 쉐니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세상 상승해왔던 이유도 그런 세상 성장의 기대감을 계속 반영하는 주식이지 않나 만약에 가스가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현재 거의 수출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가 막 설비 늘리고 해서 LNG도 전 세계로 뿌리게 되면 더군다나 단가가 굉장히 싸다면서요 그러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요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수입하는 한국이 수입하고 유럽이 수입하는 가격은 하향 안정화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천연가스를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 연말부터 아시아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때는 미국의 헨리업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그 LNG 수출 기대감을 반영을 해왔었고요 최근에 사실상은 이 전쟁 이슈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줄 거냐라고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아시아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화가 나타나려면 결국은 미국의 LNG 수출이 더 늘어나면서 안정화가 되는 구조로 계속 바뀌어갈 거다라고 보시면 저평가된 미국의 헨리업 천연가스만큼은 유럽과 아시아 가격이 빠질 때 오히려 여전히 그런 하반경직성과 장기 상승 전망이 유효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아까 말씀하신 헨리 허브? 헨리 허브예요? 네, 헨리 허브라고 해서 천연가스 생산 중심지 또 와하 허브 같은 경우에는 헨리 허브는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이 실물 인수도 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실상 펄미안이라든가 미국의 주요 텍사스 주의 생산지는 와하 허브의 천연가스 가격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투자할 때 매력있다고 보시는 건 헨리 허브 천연가스가 일단 제일 매력있어 보인다 워낙 지금 가격이 낮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하고 싶어요 지금 다들 원자재 시장 하면 에너지 시장만 보게 되는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저희는 탑픽으로 제시해드리는 원자재 섹터는 산업금속 섹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너무 높다 보면 최근에 독일이 결정했던 것처럼 아니면 미국이 향후에 결정할 이슈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온 이유의 하나는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면서 시추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고 파이낸싱의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가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다시 또 시추해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자체를 뒤로 밀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재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상 시추를 다시 또 재가동하는 이슈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를 더 빠르게 가속화해서 전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원유보다는 가스가 장기적으로 향후 한 10년에서 한 20년은 더 매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와 맞물려서 수요가 성장하는 원자재가 저희 2차 전지의 원료는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또한 저희가 신재생 또는 전기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라고 하면 구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산업금속 가격도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알루미늄 또는 러시아의 의존도가 높은 니켈이 급등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구리 가격은 덜 올랐거든요 그런데 구리 가격은 닥터카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흔들림 때문에 구리 가격이 좀 덜 올랐다고 보면 향후에 유가가 좀 더 안정되는 구간으로 가더라도 유가가 빠르게 빠지면 에너지 섹터의 변동성 상당히 크겠지만 산업금속 섹터는 알루미늄과 니켈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구리 가격이 그걸 치고 올라가면서 좀 컨벌지가 일어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산업금속 섹터가 상당히 단단하게 장기 성장세를 가져갈 거다라고 봐서 저희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 산업금속 섹터가 30% 수익률을 냈는데 올해도 지금 한 15% 가까이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1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더 남아있는 섹터는 산업금속 섹터다라고 봐서 오히려 산업금속 관련 ETF 아니면 메탈 마이닝 관련 ETF들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지참을 수 있습니다 워낙 수요가 좋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표 한 장을 봐주시면 저는 좀 약간 패러다임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트입니다 저희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 아니면 투자자분들이 철강 산업금속 하면 계속 중국만 봐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 수요의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이 안 좋으면 산업금속도 안 좋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 사실상은 패러다임이 되게 많이 변하기 시작하는 게 중국 지난해 1분기에 피크 치면서 경기가 상당히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금속 섹터는 지난해 연말까지 아니면 올해 연초까지도 계속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MSCI EM이라고 하는 신흥시장이 사실상 수요를 이끌어가고 신흥시장 주가지수와 산업금속 섹터 지수가 동행을 했다고 봐주시면 장표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산업금속 섹터의 수요는 더 이상 중국, 더 이상 신흥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끌어간다고 봐주시면 이제는 전 세계 주가 지수라고 하는 MSCI ACWI 또는 선진국 지수와도 동행하는 그런 동행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의 상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전쟁의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천연가스에 대한 상승 여력은 유가보다 훨씬 더 커 보이고 네, 미국 햇리업 천연가스에 국한돼서 장기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도 그렇고 나머지 비철금속 쪽의 가격은 앞으로도 굉장히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아있죠 네, 곡물은 사실상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 옥수수와 대두는 사실상은 바이오 연료 수요를 사실상 반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라니냐 이슈를 반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맥보다는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소맥은 결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가 가장 좀 맞물려서 좀 움직일 수 있다 라면 안 되겠는데 라면? 라면은 다 올려놨잖아 이미 가격을 그렇죠, 지난해 가격을 올렸다 보니까 더 소맥이 올라가면 쌀국수로 저는 가겠습니다 쌀 막걸리로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각종 원자재라든지 유가 또 천연가스 등등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NH투자증권 황병진 대체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또 뭔가 변곡점이 막 다가올 때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키 큰 나무만 가득한 사바나에선 작은 친구들은 저 위에 풀을 먹을 수 없죠 여기서 목이 긴 길이는 독점적 우위를 지닙니다 빌딩 속 비즈니스 정글에서도 눈에 띄는 강자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봤을 뿐이죠 수익성 높은 독점 기업을 알아보는 눈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강자를 포착하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독점의 기술, 먼저 찾아내서 차지하라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